중등 2년차부터 중등 4년차까지 3년간 공부할 책입니다. 이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. 바이올러지고 책은 오픈스텍스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. 오픈스텍스의 사이언스 파트에서 바이올러지 파트입니다. 이 책이죠.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책입니다.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. 이 책이 두꺼운 책이라서 이게 약 1500페이지 분량이잖아요. 이거 가지고 1년도 안 다 보지 못하고 3년에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중등 2년차의 생명과학 그리고 3년차 생명과학 4년차 생명과학 이렇게 3년에 나눠가지고 이 책을 봅니다. 이게 총 유닛이 8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첫 해에는 유닛 1과 유닛 2. 중등 2년차에서 공부할 것은 유닛 1. 그죠. The Chemistry of Life. 그리고 유닛 2의 The Cell. 이 두 챕터. 두 유닛만 공부를 합니다. 챕터로 따지면은 이게 10챕터까지죠. 챕터 10까지 공부합니다. 나머지는 물론 이어지는 연도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.